7번 보겠습니다. 신용장 조건 중 유효기일 및 제시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효기일이란 결제 또는 매입을 위하여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최종일자를 말한다. 즉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서류의 제시장소란 결제 또는 매입을 위하여 신용장상에 명시된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장소로서 유효기일이 종료되는 장소를 말한다. 신용장 조건에 그 장소가 나오잖아요. 뭐 애니뱅크 바이 네고시에이션, 뭐 ABC뱅크 바이 페이먼트, 뭐 사이트 페이먼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용장상에 나타나 있는 그 은행을 우리가 서류의 제시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번 특정은행을 지정한 지정신용장 또는 매입 제한 신용장의 제시는 지정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설은행에 직접 할 수도 있다. 지정은행한테 서류 제시 안 하고요. 개설은행 앞으로 서류를 직접 발송해서 결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4번 천재지변,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통상적인 은행의 휴무로 인하여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중에 유효기일이 지난 신용장에 대해서는 결제 또는 매입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 천재지변,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서 은행의 휴무 그리고 유효기일이 종료가 되면 은행은 결제나 매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은행의 휴무, 공휴일이 해당이 되는 거겠죠. 공휴일에 해당이 돼서 은행의 업무를 수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휴일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은행은 결제 또는 매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토요일 날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종료가 됐어요. 그 날짜가 보니까 토요일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유효기일은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영업일까지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비록 토요일 날 끝났다 하더라도 은행은 월요일까지 결제 또는 매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서류를 접수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